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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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전공신문기관에 냉장고를 비워라하는 요리게를 제 2개에 실시했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각각들의 한 요리 대배인들을 불구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 데서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성 맛 의생 그리고 재료의 실효적인 타입 여기에서 희비가 약간씩 엇갈린거에요 그 다음에 이거 없는지 아니면 한입은 다같이 그런 것들이 종합심사 극판하는데 시간이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